1. 어디 가는데? 어디? 아니 이리 와봐. 아 너무 스트레스되게 진짜. 첫날만 날 왜 술을 먹어? 술 먹는 게 아니고 왜 희한한 거잖아. 왜 술 먹으면 술 돼야 되나? 한계가 안 취하더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려고 얘기했잖아. 술 안 취하는 사람. 그것도 안 취해 나. 술 안 취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려고. 어머 어머 승윤 씨.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있죠? 그런데 일반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밥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갔다올게.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10초 안에 안 나가면 바로 잡. 10. 8. 9. 3. 1. 탈락. 가위바위바 5만 하자. 가위바. 내가 대상이니까. 난 못해. 나 생각하고 올라와요. 가위바위보. 묵. 묵! 아니면 할 때 귀선생활을 해야 돼 여자처럼 그러면 놀라주잖아요 가위바위바위보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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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이거 지금 찍히고 있다 어제처럼 그렇게 안 돼 하려다 그랬는데 왜 그래? 이거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 보고 돌려볼 수 있다 지금 이랬다니까? 안 했다니까? 이랬다니까? 아 빨리 해놔! 묵 빨리 묵 찝! 하하하하하하 빡! 아! 야! 니 말 자꾸 시키지 마라! 둘이 붙어서 이게 다 올라오는 낙추다 가위바위보 빡! 묵! 아! 봐봐! 귀에 눌린다니까 가위바위보 빡! 씨야말로 가위바위보 얘 귀선생활 같아 가르쳐준 대로 묵! 그래 도남자처럼 빡! 오케이 도남자처럼 묵! 묵! 아! 뭐야 이게 얘가 약하네 가위바위보 찝! 아우 씨! 빡! 오빠나는 흥이잖아요 아빠 붙어 저것들 붙어 가위바위보 가수롭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하하하하 빡! 아! 이겼다! 이런거 있네 이런거 있네 아니 이렇게 가는데 뭐 오케이 내가 이제 이긴 건가 나나 무조건 이길거니까 내가 가위바위보 세민서 하자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세민서 같이 해야죠 내가 1대가 무조건 나가는 거다 세민서 가위바위보 그럼 나나부터 하고 그 다음 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겼다 내가 이겼다 1승 2승 0승 가위바위보 누가 안 돼? 나나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야 돼 묵! 내 차례 내 차례잖아 오조로 돌아가잖아 어저께 정했잖아 어저께 시계방향으로 정했잖아 빡! 아니 이렇게라고 했다고 어저 시계방향으로 정했다고 어저께 정한거다 룰을 왜 이리 다 바꾸라는데 반대방향으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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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을까 내다 지 묵 해야지 내라고 버텨라 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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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봐봐야 니 잘 못했다 야 빡! 이렇게 하는게 돼있노 내 차례다 잠깐만 왈거진하고 빨래라 빡! 묵! 하하하하 빡!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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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쯔!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잘 챙겨라 내 차례에 그래 야 술 좀만 먹어라 술은 뭐 똑같은데 화이트야 간다 가세요 야 술 좀만 먹으라고 알겠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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